누구야 그 자신? 우리 동선을 다 알고 있었다? 제가 뉴스에서 스토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게 그놈을 더 자극할 것 같아요 문성호 상태는 어때? 그게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정훈이한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쉬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하진 그 여자 때문이냐? 진짜로 여하진이 그 여자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? 가시게요? 아무데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좋네요 앵커님 웃는 것도 서연이한테 안 미안하니 혹시 하진씨랑 같이 있어요? 앵커님 언니가 cuidado 더 소음해주세요 끝 겐 отк 죽 못 깨끗 삼겹이 잽 무치 우리 아까 음 우리 quez 오르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